특이사항 없어요. 도착했어요. 안소이 목표지점 도착. 폭탄 해체 성공이에요. 폭탄 해체 1순위 임무예요. 이번 작전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크로노스의 예상 공격 지점이에요. 구역을 확보했어요. 이곳은 안전해요. 번호가 필요해요. 적 방향 견제 바랍니다. 이제 봐주지 않겠어요. 이걸로 마무리 지켰어요. 감염체를 제거했어요. 적을 처치했어요. 실험체예요. 적을 발견했어요. 새로운 감염체 분석 완료! 녀석의 약점을 알았어요. 전투 프로토콜 실행! 엔트로피가 느껴져요. 지금은 물러나죠. 태각입니다. 화력이 부족해요. 지원이 필요해요. 이렇게 던지나? 소위탄이라고요? 최대한 멀리! 제가 앞장설게요. 저를 따라오세요. 꼭 살아남으세요. 저도 싸울 수 있습니다. 홀로 싸우게 되진 않아요. 위험해요. 나가요! 여기서 떠나요! 전원 돌격하세요. 전진입니다. 어머! 미안해요. 제 실력이 맞나요? 좀 도와주실래요? 도움이 필요해요. 이지스의 안소이입니다. 안소이 박사입니다. 대학원생 시절도 아닌데... 잠이 부족해요. 밤에 좀 샀더니... 밤에 좀 샀더니... 좀비를 오해받았어요. 과학의 패배란 없어요. 다시 시뮬레이션 하죠. 정당반이었어요. 예상보다... 날카롭네요? 그건... 안 되겠네요. 힘들겠어요. 각자 위치를 사수하세요. 더 이상... 뺏길 수 없어요. 전력을 정비해요. 이대로는 안 돼요. 어떻게 됐나요? 상황 보고하세요. 크로노스를 막아야 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확인했어요. 체육 시간은 싫어! 이젠... 저질 체력이 아니에요! 뭉쳐야 해요. 전열을 갖춰요. 이지스를 위하여... 우린... 지지 않아요. 가끔은... 이렇게... 바깥 공기를 쓰니 좋네요. 앉아만 있었더니... 음... 뻐근하네요. 제가 따라갈게요. 안내 부탁드려요. 작전 위치로 이동해요. 작전을... 개시합니다. 떨어지세요! 최대 체력으로! 다들 무사하신가요? 모두 수고했어요. 여기는 안소이. 이상모. 내가 더 얇게 되겠다고... 로스 이영. 여러분... 이동을 수 있을 뻔적. faut...